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검색에 특화된 네이버 큐를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 큐 검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해서 인증 메일이 날아와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베타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큐는 방대한 네이버의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인데요. 네이버가 국내 업체인 만큼 한글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검색 분야에서는 제일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 입력 창 우측에 있는 네이버 큐 안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일상으로 바꾸는 AI 검색 큐라고 해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대기 명단 등록하기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대기 명단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발표되었던 클로바 X에 비해서는 24시간 안에 인증 메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미 대기 명단 등록을 해서 인증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입력 창 우측에 큐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해서 인증 메일을 받으시면 보이지 않던 버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네이버 큐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큐를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이용해오던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 방법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검색해서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쌓여온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 관련된 검색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을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야나 취미 등을 주제로 선정하는 게 좋다고 하죠. 주제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여행요리, IT테크, 음악, 책, 스포츠 다양하게 추천을 하고 있죠. 저는 IT와 테크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IT 관련 최신 소식을 알려주는 블로그를 다섯 곳만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다섯 곳을 소개하고 있죠. 다섯 군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관한 질문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bcomputer교육.com은 어떤 곳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ibcomputer교육.com은 대한민국 온라인 동영상 교육 사이트로 IT 분야 최신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하죠. 설립 연도까지 나오고요. 업력 19년차의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자 이름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정보는 해외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ib96 블로그와 ib96 홈페이지, 사람인 구직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번역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은 국내 IT 교육 태동기였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IT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네이버큐는 검색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지만 번역 기능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대표적인 번역 서비스가 뭐죠? 파파고 있죠? 그래서 검색 서비스지만 번역 기능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해 줬네요. Hello everyone since 2001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까지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을 활용하는 그런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데 쉽게 만들 수 있는 명절 음식을 세 가지만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적찌개, 무나물 볶음, LA 갈비구이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때 아래쪽에 연관된 질문을 보여주고 있죠. LA 갈비구이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을지 또는 무나물 볶음 만들 때 어떤 양념을 넣어야 할지 이렇게 추천 질문을 보여주게 됩니다. LA 갈비구이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무나물 볶음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양념을 넣어야 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생강즙을 살짝 넣으면 쓴맛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출처를 아래쪽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 정보라고 나오죠. 참고 정보 누르시면 해당 내용에 관련된 블로그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관련된 추천 질문을 보여주고 있죠. 참치액 대신 간장을 넣어도 되는지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어도 되는지 생강즙 대신 식초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관련 질문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미 지식인의 질문이 되어 있거나 또는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이 있는 부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네이버 서비스의 강점이 뭐죠? 지도와 쇼핑 기능이 되겠죠. 지도 기능에는 맛집이라든지 추천 명소 같은 것들도 전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역 사거리 근처에 3명이 10만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음식점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3군데를 추천을 해줬죠. 이 3군데가 어떤 음식점인지도 나와 있죠. 그리고 출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도 아래에 있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참고 정보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의 강점인 쇼핑과 관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거실용 소파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찾아줄 수 있을까요? 검색하는 내용을 보시면 내가 한 질문을 이용해서 제대로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죠. 각각의 이 검색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로 취합을 해서 요약을 한 다음 보여주게 됩니다. 답변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다섯 군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 정보와 출처가 어딘지도 전부 나와 있고요. 해당 가구점의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김치찌개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재료와 조리방법까지 전부 보여주고 그 다음 해당 상품까지 전부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대답 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말풍선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왼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부적절한 대답이 나왔을 경우 신고하기도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에 나오는 대답을 여기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복사 버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복사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또 네이버의 강점은 이미지죠. 많은 블로그와 카페 등록되어 있는 여러 사이트들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들을 대화하듯이 간단하게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겠죠. 참고만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할 수는 없겠죠. 사람과 자동차가 같이 달리는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게 되죠. 이 경우 요청 주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죠. 이 네이버 큐는 검색에 특화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이미지가 없을 경우 이렇게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 서버에 있는 이미지들에서만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달리는 슈퍼카 사진을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죠. 아래 나오네요. 이렇게 네이버에 등록이 돼 있는 이미지들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검색을 할 때 여러가지 검색어를 생각을 해서 조합을 해서 검색을 했었죠. 그 검색어의 순서가 다르면 또 다른 결과물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질문을 하면 해당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그 이미지의 출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전한 질문들 내용이 전부 나오고 있죠. 펼쳐보기 누르시면 전체 질문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에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이 보이게 되죠. 휴지통을 눌러서 해당 질문과 답변을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서비스가 시작된 네이버큐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입니다.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검색의 패러다임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이용을 해보시고요. 미래의 검색 방식을 미리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